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성공 투자 후반부로 갑니다. 오늘은 혼자 또 인사를 드리는데요. N 앵커를 대신해서 오늘 이 자리 서울 부분 그리고 뉴욕 파트까지 함께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2인분 하려면 또 신나게 달려봐야겠죠. 간반 반갑게도 뉴욕장에서는 반등이 나왔습니다. 엔비디아를 필두로 해서 기술주들 중심으로 한 강세가 이어지면서 글로벌 원샷도 다시 한번 바톤터치가 이어지는 모습 확인됐습니다. 나스닥과 S&P500 지수는 나흘 만에 반등을 줬고요. 지난주 20일에 신고가 경신, 사상 최고가 경신을 보여준 이후에 계속해서 쉬어가는 모습을 보였다면 다시 한번 올라서는 모습이 확인이 됐습니다. 다우는 0.76% 조정을 받으면서 사실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엔비디아 기술주가 쉬면서 바톤턴치를 이어받았고 금융주, 에너지 중심으로 강했다면 다시 한번 기술주가 고개를 드는 모습이 전날과는 정반대의 모습을 보여줬던 특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스닥은 1% 가깝게 상승하면서 강한 반등을 보여줬습니다. 달러 금리 계속 잠잠한 모습을 보여줬고요. 지표 보면 미국의 6월 소비자 신뢰도가 100.4포인트 기록하면서 5월 지표보다 떨어진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경기 우려를 볼 것인가 아니면 지표가 잠잠하게 식어가는 부분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면서 인하의 시그널로 가져갈 것인가 이 안에서의 줄다리기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날은 그래도 성상주 쪽에 한 표를 들면서 긍정적으로 받아들인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움직임 안에서 지금 금리 인하와 관련된 그 경로에 대해서는 연준 이사들도 계속해서 다른 이야기를 내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메파 이사죠. 보험원 이사 같은 경우에는 아직 인플레이션과 관련된 자신감을 가져가기는 어렵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계속해서 인플레이션이 둔화되지 않거나 혹은 튀어오르게 될 경우에는 인상과 관련된 가능성까지도 열어둬야 된다. 그러니까 금리 경로 관련해서는 FMC에서 점도표가 나왔지만 아직 불확실하다라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이제 PCE가 이번 주 금요일에 발표가 되죠. 반면에 리치쿡 이사 같은 경우에는 비둘기파적인 멘트를 내놓고 있습니다. 지금 인플레이션 속도를 보면 둔화되고 있는 움직임 속에 인하가 적절하다. 어느 시점에는 이제 인하를 단행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서로 정반대 이런 멘트를 내놓고 있습니다. 말씀드렸지만 금요일에 PC 발표 확인이 필요하겠고요. 아직까지는 CME 페드워치에 따르면 9월과 11월에 인하 경로로 지금 시장은 받아들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WTI가 어제까지 중동 불안에 반영하면서 크게 올라왔는데 다시 한번 관망세 그리고 차익실현 나오면서 1%가량의 조정을 보였습니다. 기술주의 반등 함께 NVIDIA의 반등으로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램 리서치, 어플라이 머티리얼즈 같은 종목들 다 같이 올라오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날 사실 EU 쪽에서는 마이크로소프트 반독점법 위반 혐의를 고발하는 이런 악재성 뉴스도 나오기도 했는데요. 마이크로소프트도 소폭 반등에 나서기도 하면서 기술주, 빅테크의 반등에 조금 더 포커스 맞춰주며 성장주 분위기 조금 더 긍정적으로 흘러갔습니다. NVIDIA, 리비안, 일라이 릴리 대표적으로 특징주가 아주 뚜렷했던 하루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리비안 같은 경우에는 폭스바겐의 대규모의 투자를 받아들였다라는 내용 전해지면서 이날 7% 정규장 거래에서 급등 나타냈고요. 시간의 거래선 더 좋았습니다. 잠시 후에 이 내용 살펴볼 거고요. 일라이 릴리 같은 경우에는 오픈 AI와 신약 개발 협력 소식이 전해 들렸습니다. 이 내용으로 일라이 릴리는 다시 한번 52주 신고가를 경신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다시 바톤터치를 해가면서 역시는 역시다 NVIDIA 기술주의 복귀를 환영하는 모습이 확인이 됐습니다. 지금 보면 NVIDIA 중심의 기술주가 급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전날에는 마치 데칼코마니처럼 초록색과 빨간색이 정반대의 모습을 보였었던 흐름을 기억하실 겁니다. NVIDIA 6.7%의 상승, 구글, 메타, 일라이 릴리, 테슬라, 반도체 종목들, 칩 종목들이 일제히 급반등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전체 섹터 S&P 500이 크게 반등을 했지만 11개 업종 가운데서 다시 한번 쏠림이 나타나며 커뮤니케이션, 테크주들 1%의 강세를 보였습니다. 9개 섹터는 반락하면서 부동산 리츠 쪽, 원자재 쪽으로 약한 모습 이어졌고요. 시클리컬 경기 민감 쪽도 하락하면서 최근의 반등을 되돌리는 모습이었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1.8%가량 올랐고요. 공포 지수는 최근 반등을 주다가 오늘은 또 3%가량의 반락하는 움직임도 확인이 됐습니다. NVIDIA의 복귀를 역시는 역시지라고 받아들이는 투자자분들이 상당히 많으실 텐데요. 어제 혜은 앵커가 어떻게 사랑이 변하니, NVIDIA가 변하니라는 코멘트를 했습니다. 하지만 역시 사랑은 돌아오나 봅니다. NVIDIA의 나흘 만에 반등, 시총 3조 달러의 복귀, 환영하는 투자자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다시 한번 3일 동안 한 13%가량의 급락을 보여주면서 한 5천억 달러가 증발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저가 매수가 빠르게 유입되면서 나흘 만에 복귀하는 모습 확인됐습니다. 이와 함께 NVIDIA가 급락하자 움직였었던 브로드컴,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 델, 다 같이 밀렸었는데 좀 잔잔해지면서 이 두 종목은 반등에 나섰고요. 브로드컴 같은 경우에는 약법권의 움직임으로 하락세가 좀 진정되는 극면에 그쳤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면 CNBC 인터뷰에서 NVIDIA의 복귀에 대해서 여러 트레이더들의 그리고 IB 쪽의 코멘트를 따는 움직임이 나왔는데요. 기술주는 최근에 흔들린 거 단기 조정 가능성이 크다라는 이야기가 있었고 아직 파티는 끝나지 않았다. NVIDIA에 대한 주주들의 사랑은 계속될 거다라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전일 혜은 앵커가 최근 NVIDIA의 주가 왜 빠졌나요? 세 가지로 이렇게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급등에 따른 기술적 부담감, 한 150%가량의 상반기 동안의 랠리를 보여줬는데 정말 쉼없이 달려갔습니다. 그런 움직임 속에 사흘간의 13% 조정으로 이제는 쉬어가고 다시 2보 전진을 할 것인가 이 부분은 물음표가 남아있고요. 두 번째는 펀더멘털 측면인데 픽아웃 이야기가 솔솔 나오고 있죠. 25년 1분기에 정점을 찍고 2025년 내년 2분기부터는 다소 회계연도 기준으로 분기 성장률이 떨어질 것이다 라는 이야기들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내부자 매도, 젠슨왕 CEO를 비롯해서 최근 내부자 매도가 앞으로도 더 수급적으로 나올 이슈가 있기 때문에 펀더멘털과 이 수급 노이즈를 3일 동안 다 소화했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물음표가 계속해서 달려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연례주주총회가 현지시간 26일로 발표가 되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실적만큼이나 지금 기술주들, 주주들이 지금 눈여겨보고 있는 포인트입니다. 연례주총회에서 젠슨왕 CEO 입에서 다시 한번 앞으로의 성장 내러티브에 다시 드라이브를 걸 수 있는 내용이 나오게 된다면 이 부분 우리 시장에서도 반드시 체크해 봐야 될 포인트가 되겠고요. 엔비디아의 반등, 우리 국내 기술주들 잠시 후의 표정도 제 개장 중계에서 점검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전기차 쪽으로 갑자기 분위기가 좀 바뀌는 움직임들이 간밤 글로벌 시장에서 포착이 됐습니다. 저는 선택과 포기 이렇게 두 가지로 정리를 해봤는데요. 일단 리비안과 폭스바겐의 선택, 일단 전기차 시장에서는 합종연행 속에서 많이 힘들었던 업황을 딛고 두 기업의 선택을 환영하는 분위기입니다. 리비안이 지금 주가 정규장 8% 올랐습니다. 전해드렸어요. 지금 비용 절감으로 올해 드디어 분기 흑자 전환이 가능할 거다라는 내용이 자체적으로 들렸습니다. 그런데 시간의 거래에서는 그야말로 폭주. 50%까지 장중 고점으로 올라가면서 애프터 마켓에서 지금 주인공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폭스바겐이 26년까지 리비안에 7조원 투자하겠다라는 내용입니다. 한화 기준이고요. 지금 보면 자금을 좀 분리해서 투자에 들어가는데 10억 달러 선투자 들어가고요. 이때 지분 확보를 이어갑니다. 이 두 차례에 걸쳐서 추가 투자를 하게 되는데 두 번째는 4억 달러 추가 투자에서 JV 합작사를 설립하겠다라는 빅픽처입니다. 차세대 배터리 구동 차량을 개발해서 소프트웨어 쪽으로 그리고 차세대 배터리 쪽으로 서로 두 기업이 갖고 있는 기술력을 합작사로 나와서 이제 앞으로 테슬라의 대항말을 만들겠다. 이것이 이들의 빅픽처가 되겠는데요. 리비안은 이렇게 폭발적인 움직임을 보였는데 폭스바겐은 정규장 0.3% 올랐고 지금 시간의 거래에서도 잠잠한 움직임을 보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연 시장에서 JV 시너지로 테슬라를 돌파할 수 있을 것인가. 오히려 폭스바겐은 승자의 저주 아니야? 라고 보고도 있습니다. 15억 달러 달하는 자금 투자 과연 긍정적으로 이제 자금 회수가 가능할 것인지 그 이상의 시너지를 보여줄 것인지 이 부분은 업계에서 관심 갖고 봐야 될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리비안 관련주들 오랫동안 정말 시장에서 많이 거론이 안 됐었는데요. 오랜만에 볕들 수 있을까요? 관련주 정리해봤습니다. 대표적인 리비안의 협력사 알맥을 포함해서 지금 배터리 전극 공정이나 부품 쪽으로 리비안 납품했던 종목들입니다. 그동안 리비안이 계속해서 손실을 기록하면서 흑자, 숫자를 내지 못했던 상황에서 관련 종목들도 분위기는 좋지 못했었는데요. 여기에서 단기 저점을 딛고 반등에 나서줄 수 있을지 추세적으로 폭스바겐과의 빅픽처, 이 시너지는 어떻게 평가해야 될지 개장중개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폭스바겐 관련주들까지도 정리를 해봤습니다. 관련주가 많이 엮여 있는데요. 공통 분모와 함께 삼성 SDI 관련주들도 같이 보자라는 시장의 이야기들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택이 있다면 지금 업황이 좋지 못하기 때문에 포기하는 쪽도 늘어납니다. 바로 포기는 테슬라의 이야기인데요. 테슬라의 4680 배터리, 지금 원통형 배터리로 내재화할 거야 라고 야심차게 목표를 세웠기 때문에 테슬라의 배터리라고도 불리는 원통형 배터리입니다. 작년 12월에 내재화 쪽으로 좀 더 드라이브 걸어볼 거다라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사실 참 쉽지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수율도 올라오지 못했고 실적을 갉아먹는다라는 이런 꼬리표가 달리기도 했었는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 테슬라의 과감한 포기가 발표되고 있습니다. 자체 생산 문제 때문에 생산의 차질을 빚고 있고 중단할 자충수를 두고 있다. 이렇게 승부수까지 두고 있다라고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 2170 배터리 대비로 성능도 별로고 그리고 충전 효율도 너무나 낮기 때문에 지금 사이버 트럭과 관련해서도 계속해서 놀라오지 못하는 판매가 잘 되지 못하는 이유이다라는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었는데요. 테슬라가 생산 차질을 빚게 되면 K배터리, 특히 원통형 배터리 관련해서는 우리 쪽으로 같은 규격을 갖고 있는 배터리 기술력을 가진 쪽이 수혜를 받을 거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세일사 같이 지금 원통형 배터리로 다 진출이 되어 있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테슬라가 생산 차질을 빚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외주 쪽으로 주게 되면 이쪽으로 생산이 더 늘어나게 될 거다. 가장 큰 수혜 받을 거라는 업계의 평가고요. 26년에는 미국 아리조나 공장에서 4680 배터리 생산하고요. 지금 한국에서는 마더 배터리 쪽에서 8월부터 양산에 들어갑니다. 따라서 가장 큰 수혜에 주로 꼽히고 있고 삼성 SDI도 연내 46mm 배터리 양산 체계 구축한다라는 내용도 있습니다. 아래쪽으로는 대표적으로 원통형 배터리 하면 나왔던 TCC 스틸, 상신 EDP, 동국산업 관련 종목들의 움직임까지 눈여겨봐야겠습니다. 2차 전지 밸류체인이 드디어 빛을 볼 수 있을지 잠시 후 선택과 포기, 이 소식을 받아들이는 표정까지 전략 체크해드릴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제 다시 한번 어게인하면서 전해드렸던 비만 관련 종목들입니다. 국내에도 아주 연결고리가 깊기 때문에 눈여겨보셔야 되는데 계속 호재로 살찌우고 있습니다. 업데이트되고 있는 이 내용들 정리해드리려고 체크해봤고요. 간밤 일라일리는 52주 신고가를 다시 한번 경신했습니다. 그리고 덴마크 제약사인 노보노디스크도 추가 강세가 나오는 모습이었습니다. 간밤에는 1%, 4% 각각 올랐습니다. 일간의고요. 노보노디스크 쪽으로는 중국 위구비 판매 승인받았다. 중국 시장이 열립니다. 중국에도 차 문화로 잘 빚어져 있지만 비만 인구가 많을까요? 한국만큼 많게 된다면 이 생산시장도 굉장히 클 것이다. 시장에서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드디어 본격적으로 아시아 시장이 열리게 된다면 우리 쪽으로까지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그만큼 어제 전해드렸던 대로 생산케파를 늘리겠다. 그러니까 자신감 있는 결정이었구나라는 것을 복귀해보게 됩니다. 어제 오주원을 투자해서 노스 캐롤라이나 쪽으로 공장 증설한다는 노보노디스크의 발표가 있었고요. 이와 더불어서 국내와도 연관이 되어 있는데 SK가 2018년에 지금 CDMO 관련해서 바이오 쪽에 굉장히 진심입니다. 그래서 계열사를 늘려가면서 바이오 쪽으로까지 미국의 세계 공장을 사들인 바 있는데요. 이 부분을 지금 하나 노보노디스크 쪽으로 판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노보노디스크 쪽으로는 자연스럽게 생산케파가 더 확대된다라고 이해해 볼 수가 있겠고요. 아시아 시장 Q가 늘어나고 따라서 덴마크 노보노디스크의 생산시설도 계속해서 확충하는 움직임. 우리 시장 안에서는 비만 치료제 시장이 그만큼 커지고 있구나라는 측면에서 GLP-1 관련 종목들을 눈여겨봐야겠습니다. 일라인 릴리는 오픈 AI와 신약 개발 파트너십 체결한다라는 개별 뉴스도 간밤에 호재로 작용하는 모습이었고 이 부분은 비만이라기보다 항생제 쪽, 정통 약 쪽으로 신약 개발에 들어간다는 내용까지 눈여겨보셔야겠습니다. 한미약품이 미국 학회에서 비만 치료 3중 작용제 체중 감소를 드라마틱하게 확인했다라는 내용도 전해지고 있어서 계속해서 금상첨화로 뉴스가 좋은 쪽으로 나오고 있어서 오늘 표정 잠시 후에 체크해보도록 하죠. 자 그럼 넘어가서 국내 시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미국 시장이 간밤에 반등을 줘서 다행입니다. 그리고 어제 우리 시장까지의 분위기를 보면 사흘 동안 기술주 중심으로 미국 시장이 많이 흔들렸기 때문에 우리 시장 못 버티면 어떡하지 라고 보신 분들이 많으셨을 텐데 그런 분위기 안에서도 꽤 선방했던 국내 증시라고 평가해볼 수 있습니다. 보면 코스피가 0.35% 강법권으로 거래 맞췄고요. 코스닥도 장중에 파란불 들어왔지만 막판에 상승 전환하는 모습 이어졌습니다. 환율 떨어지면서 외국인 양시장을 사들이는 모습 특히 거래소 쪽으로는 사흘 만에 외국인이 거래소에 돌아온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사실 어제 거래소를 이끈 건 기관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기관 쪽에서 2,400억 원의 매수 우위를 기록하면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매수 들어왔습니다. 사실 여기에서 포인트를 보셔야 될 부분은 기관 같은 경우에 코스닥도 굉장히 많이 팔았고 거래소를 이끈 견인 주체도 사실은 외국인이었었죠. 어제 들어온 것 긍정적으로 볼 수 있나라는 측면에 있어서는 증권가에서 이번 주가 아무래도 월, 말, 그리고 분기, 말, 반기, 말 여러모로 이벤트성으로 움직임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따라 잠깐 들어온 것일 거다라고 수급을 해석하는 이야기도 있어서 같이 체크를 해보셔야겠습니다. 그러면 올랐던 쪽을 보면 전차 아주 좋았고요. 해운조선 추가 강세 그리고 낙폭과대 쪽으로의 순환매까지 자금이 고르게 도는 모습 확인이 됐습니다. 자동차 쪽으로는 현대차의 중간 배당, 인도법인 IPO 기대감으로 부품주들까지 고른 상승을 보였고 현대차 그룹이 질주하는 모습 확인됐습니다. 그 전날에도 좋았던 해운조선 쪽으로는 운임 상승, 그러니까 물류 대란으로 종합 물류사들도 강세 움직임 이어졌고요. 수주의 슈퍼사이클 기대감, 조선주들도 일제히 올랐습니다. 현대 미포가 그동안 많이 소외됐었는데 불을 뿜었고요. 삼성 중공업도 조정받고 가장 강하게 올라갔던 일간 상승으로 좋았던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세진 중공업과 HD 한국조선의 양은 어제도 신고가. 그리고 게임주들 낙폭과대주 안에서 NC소프트의 물적분할 소식이 있었습니다. 인적분할 아니고 물적분할, 여기에 주주들은 환호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동안 비용 절감으로 계속해서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는데 이 측면에서 기업체 편으로 달라진 움직임을 보여줄 거다라는 기대감도 있습니다. 트론 앤 리버티에 대한 기대감 자리하고 있고요. 데브 시스터즈, 크래프톤, 컴투스 일제히 상승하면서 신작에 대한 기대감도 자리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여름의 보너스 배당 맛집. 여름 휴가비로 쏠쏠하다라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반기 배당, 분기 배당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번 주 이 종목이 왜 움직이지? 하는 것들이 있었다면 바로 개별적으로 배당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라는 종목들이 꽤 많았습니다. 이 부분을 좀 정리해봤고요. 오늘까지는 이 배당주들을 갖고 계셔야 6월 30일 배당 기준일에 이제 배당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사실 연말 배당만큼 드라마틱하게 크진 않지만 그래도 한 2에서 2%가량의 꽤 높은 배당 종목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눈여겨보시면 좋겠고요. 증권가에서 보는 정통 배당 맛집은 통신, 금융, IBK 투자증권에서는 LG유플러스와 SK텔레콤, KTNG, 두삼밥켓을 거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소형 고배당주 안에서는 코리아에셋 투자증권 8.1%까지 배당 줄 것으로 보면서 기대하고 있는 종목이고요. 다 이렇진 않습니다. 그리고 신규 배당, 올해 처음으로 첫 분기 배당 들어가는 한국셀석유 최근 급등락 이어지면서 이달 쭉 올랐더라고요. 이런 분위기 체크해보셔야겠습니다. 이런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지금 노란색으로 표시된 곳이 월간으로도 좋고 이번 주 들어서 더 단기적인 수급이 들어왔던 종목입니다. KCC 한샘, 최근에 개장중개 때 한샘 움직입니다라는 내용도 전해졌었는데 지금 연간으로 21%가량 YTD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번 주에 다 거의 견인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상 배당 수익률은 IBK 투자증권에서 산정했는데 1.4%로 거론이 되고 있고요. 위에서 신규 배당주인 한국셀석유 3.37% 컴투스도 3%의 예상 배당 수익률로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 꾸준히 올라왔던 종목들 그리고 현대차까지 포함해서 이들 종목들의 움직임 잠시 후에 전략까지 체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갑분 자동차, 사실 반도체와 자동차가 어제 비교적 선방했습니다. 반도체는 막판에 들어올리면서 우리 시장 꽤 견고하구나를 보여줬다면 자동차는 초반부터 질주하는 움직임을 보여줬는데요. 사실 이번 주 내내 이어졌던 모습입니다. 현대차그룹에 대한 3, 4 강력한 외국인 순례수가 들어오면서 지분율을 높여가고 있습니다. 물론 플러스알파로 글로비스까지의 강세 움직임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현대차는 이번 주에 계속해서 상장 이래 최고가를 쓰고 있습니다. 현대차에 대한 외국인 지분율 40%, 기아가 최고입니다. 41.7%, 모비스에 대한 지분율도 작년, 재작년 대비 크게 늘어난 것 확인해보실 수가 있죠. 왜 이렇게 쓸어담고 있을까요? 첫 번째는 대규모 주주 환원책. 이제 8월에 CEO 인베스터데이 발표가 있습니다. 세론보다는 오히려 여기에서 중장기 주주 환원책에 대한 빅픽처를 그려주면서 중장기 순매수가 한 차례 더 들어올 거다. 이렇게 증권가에서 보고 있고요. 지금 1조 원의 자사주 매입이 예정되어 있는데 9월에서 11월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한 차례 더 내년에는 1월에서 3월 1조 원가량의 자사주 매입을 추가적으로 매입할 거다. 그렇게 배당금은 어디서 가져오나 했더니 4분기에 지금 인도 IPO 예상이 되어 있는 상황이죠. 상장하게 되면 3조 원에서 4조 원 정도 자금 유입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인도 시장에 진출했던 기존의 종목들이 워낙 주가 상승이 좋았었는데 이 부분과 더불어서 배당금을 확보하고 여기서 추가적으로 주주 환원으로 이어가는 선순환의 그림 현대차가 이끌어갈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산업뉴스는 체크해보시면 되겠고요. 다시 한번 추전도체 시간의 거래에서 급등하는 모습이 이어졌습니다. 중국 쪽에서 서남의 파트너사라고 하는데 어렵습니다. 인공태양 첫 방전 성공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환호하는 모습이 시간에 포착됐습니다. 오늘 테마성으로 움직이게 될 텐데 단일 테마에 대한 전략 잠시 후 체크해드리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와 한미약품 내용까지 전해드리겠습니다. 당잠사 브리핑 살펴드렸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